만원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성희롱을 당한 여성의 비율이 15%를 넘어섰습니다. 뭐 말하고도 왜 중재를 안 해줘? 아 인터뷰까지 해요? 무서워서 소리도 못 지르고 뭐 좀 이끼시면 될걸? 아 전 가만히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제 엉덩이에다 다리를 막 부게 대구요 저 넌 저 제 카산을 막 만지고요 전 약한 여자잖아요 그런데 아 이거 이상해요 부족이 기세 그 자식 참이 이런 사소한 교도도 못 해주냐? 그래서 내가 너보단 이 철민을 더 좋아하는 거야 인마 아 그래요? 좀 개보다도 못한 거에요 이 새끼 물 뻔히 보고 있어 너 철민 눈 찔르면 내 눈은 두 번 찔른다 아빠 저 가요 사모님 갈게요 그래 가자 나 왔어? 어? 너 웬일이야? 너 갑자기 연락도 없이 왜 왔어? 아 우리 집에 오는데 뭐 연락을 해 홀라 빠빠 홀라 웰로 저건 낫도끼미도 아니고 너 웬일이야? 학교 나 학교 중이잖아 나중에 얘기해 나 지금 피곤하거든 너 또 무슨 사고 쳤어? 아니 사고 있는 무슨 야! 수영! 뭐야 저건 또 뭐야? 뭐야 저거? 우엔 양놈이야? 누구니? 아는 사람이야? 저 수영 애인이에요 뭐? 뭐라고? 아우 아우 줄리엔 돌아가 좀 제발 수영! 잠깐만요 막 들어오시면 안 되지 남의 수원해 수영 이제 빨리 데리고 와 아우 수영아 이게 뭐냐? 집안꾼 아주 개판이다 어? 어디서 저 양놈같이 집안에 쳐들어 아우 잠깐만요 수영 이제 빨리 데리고 와봐 아우 왜그래요? 무슨 일인데요? 얘 문자 부부잖아 봐 So you and 수영 have been together for three months in America and you came to Korea for her 네 형님 형님? 나 쉬웠다 대고 형님이야 고 고험 야기 고험 죄송한데 엉덩이 차지 마세요 그래 걔 미 우리 빨리 돌아가라는 말이야 이만 수영이는 마음이 변한 모양인데 일단 미국으로 돌아가요 여긴 다른 영구도 없다면서요 아니요 전 수영 두고 아무데도 안 갑니다 이 자식이 돌아가라고 인마 고험 양아치 고험 저 양아치 아니에요 이거 안 놔 안 차면 놔드릴게요 이단이 나 인마 차지는 마세요 고소를 담아 어쩌려고 우외금을 이렇게 막 차고 그러세요 무슨 고소 고소 못해 이놈 My grandpa is just very high tempered Please understand 네 알겠습니다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미국에서 이 회사 다녔어요 보세요 I got it but You know 수영 대중 원어 시유 라인 나우 이 자식이 혓바닥에다 바닥 쳐 말렸나이 미국은 우리말로는데 넌 왜 영어로 자꾸 시버리면서 난리야 헷갈리기 싫어이 이 친구한테 정확히 뉘앙스를 전달하려구요 뉘앙스는 무슨 어른 죽을 별일도 아니면서 됐어 내가 정리해 너 집으로 가 끝 수영 없이는 아무데도 못 가요 안 가면 뭐 어쩌겠다는 거야? 뭐 결혼이라도 하겠다는 소리야 뭐야? 할 수 있으면 할 겁니다 Do you really mean? 아아 아버지 아버지 나갈단식아 너 앞으로 150년 한국 출입 겁지야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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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마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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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